자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셨군요. 라이브가 언제?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켜졌을까요? 라이브가 지금 바로 켜졌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보통 한 2분은 걸렸었는데 오늘 바로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린 요한입니다. 오늘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John. Welcome to my channel. John's drawing talk. Let's start today's live drawing. 자 오늘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되실지 한국에 계신 분들은 궁금하구요. 또 어떤 하루가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뭘 그릴 거냐면요. 오랜만에 동물을 좀 그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려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죠? 거북이. 거북이 오랜만에 그리네요. 아이고. 뭐가 떨어졌어요. 자 거북이는 예전 몇 번 제가 그렸는데 항상 조금 실패를 했었던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그려졌는지 또 궁금합니다. 연필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신님 안녕하세요. 1등 맞아요. 자 약간 위. 센터에서 약간 위. 그리고 요정도. 요정도 오거든요. 대학적으로 잡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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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를 그릴 때마다 실패했던 이유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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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더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동 오늘 저는 저로 그룹을 그려줍니다 얘네들도 동쇄가 있어서 동쇄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만 접으면 되요. 터틀 위에를 그려주는데 눈이 반사방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연한 워시를 한번 깔아주고 갈게요. 약간 옐로우톤에 오늘은 어떤 고기가 되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한 부분들을 지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만져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녹색기가 도네요. 바람 때 그 바다 빛깔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요정도 요정도 이제 색을 넣구요. 바다는 마지막에 나중에 막내 이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워시를 기본으로 해서 거북이를 좀 들어가 봅니다. 지금 젖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조금 농도를 높여 주는게 좋아요. 더 높여도 됩니다. 소리만이라도 들어주시는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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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الق하입니다. 물이 더 많이 닿아야 합니다. 물이 더 많이 닿아야 합니다. 물이 더 많이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눈이 조금 길어요. 여기 자잘한 점들이 굉장히 많네요 요런 점은 그냥 찍어줘도 될 것 같아요 물이 마르면 마른대로 안 마르면 또 안 마른대로 물이 마른대로 물이 마른대로 이쪽으로 좀 더 귀 believer 이 advances도 더 많은 것인지 보여요. 이 advances도 더 많은 것 같아. 물이 충분한 아래에겐 확인하시네요. 물이 너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더 많이 용이 있겠죠? 생각하십시오. 동물들 그릴 때는 부담이 확실히 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인물을 그려보신 분들은 확실히 동물 그려보시면 부담이 거의 반은 적어도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물을 사물은 아니고 뭔가 생물체를 그리고 싶은데 사람은 확실히 부담된다 그럴 때 최고는 동물입니다 동물 그림들이 재미있어요 귀엽기도 하고 문이나 그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여기 나 점 하나 있는데 왜 안그랬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무늬를 뭐 다 그려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거는 선별해서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 기억하시고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외곽도 조금 잘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려줄지 이 쪽에는 이 쪽에는 턱키즈 관련 색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짝씩 조절을 하면서 써주세요. 이제 좋아요 누르기 손이 빨간색이 아니고 까만색 소리네요. 그건 또 왜그랬지... 참 모르겠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시는데 불편하시거나 이상한 상황은 아닌거죠. 그냥 좋아요 누를때 컬러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여기 라인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동물들이 또 이제 색이 워낙 특이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런것들 묘사해 보셔도 되게 재미있을 거에요. 상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쪽이 조금 어두워 지거든요. 얘는 먼저 워시를 좀 해주고... 붉은색으로 좀 어두워 지는 편인데... 우선 워시를 좀 먼저 깔아 줄게요. 사진 아직 못올라요. 아직까지... 허락을 안해주네요. 계속 노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개 영상이 쌓여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영상을... 자가... 자가... 그... 셀프... 자체인증을 해도... 20개 이상의 자체인증이 쌓여야... 그걸 좀 인증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이제... 메일을 통해서... 지금... 자체인증을 도입하는 이유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채널들이 있는 거에요. 분명히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 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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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매일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매일 아 저도 물론 못할 날도 있지만 주로 데일리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채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업로드 빈도가 높다라는 얘기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대부분의 채널이 1일 1 업로드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기본 폼으로 올리시는 양이 일주일 그 일주일에 몇 개 정도 많으면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20개의 평가를 언제 다 한다는 건지 또 의문이에요 이게 또 이제 그림 그리는 모든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건가 보니까 전혀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게 잘못 걸린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제 소스 이미지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하는데도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물감과 붓의 터치감을 못 느껴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싶다 그리고 싶다 어휴 막내 이모니 저는 그럴 때 그리고 싶은 마음을 썼던 또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진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한동안 그림을 못 그릴 때가 있어요 그려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왠지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배 쪽을 먼저 좀 가는데 배 쪽도 강렬하게 칼각으로 오구 음 음 음 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It's really fun to paint animals than people, especially than someone who knows you very well. If you paint your friend, you should be careful, don't paint them, they don't like it when you paint your family. You should think about your futur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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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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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 apenas, Chicken Workman? 계세요? 혹시 그림 관련 어떤 고민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얘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리고 있는지 봤어요? 지금 뭐 그리고 있는지 봤어요? 아빠가 뭐 그리고 있는지 봤어요? 어? 봤네? 맞죠? 네, 맞아요. 이쪽이 이제 좀 주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좀 놔두고 갈게요. 이쪽이 왜 주의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밝은 쪽인데 무늬가 있단 말이죠. 네, 주니어 씩씩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거북이를 그릴 때 기존의 글이다 보면은 오늘도 그런 누를 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무늬가 좀 강렬한 거에요. 여기는 분명히 밝은 쪽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무늬도 중요하겠지만 빛의 느낌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깨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예 위에가 엄청난 빛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혹시라도 잃을 것 같으면 너무 어두워지는 거 아닌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런 색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쓴 것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로 약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무늬는 또 잘 챙겨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적절한 범위를 잘 찾아야 돼요. 지금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좀 또 넘어가면서 말이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좀 닦아주세요. 중요한 게 아니야. 거의 무늬의 흔적만 있다 정도? 제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 동네 화실 D 서울에 있는 화실을 S라고 친다면 S화실에서 특강 배우고 했었던 것이 D화실 다닐 때 계속 생각이 나요. S화실에서 한번 이쪽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다니던 D화실을 끊지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도 계속 화실을 통해서 그림을 접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상현님 그림을 인스타에도 올리고 계신가요? D화실은 메이로라, S화실은 두 가지 다닐이 한 가지 화실을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화실도 본인의 본 화실만을 다니길 원하실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 이제 그거는 상현님이 어떤 화실이 맞는지 본인에게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문센에서 시작 동화문화센터 여의도 150명 수강신청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림, 수채화를 시작하신 건가요? 문센에서 시작하신 거면은 엄청난 제자를 대출을 하신 건데요. 그 문센이. 결국 문센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떻게 그리는지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사님이 본인의 스타일과 굉장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브런치에서도 그 선호 스타일에 대해서 쓸 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자신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화실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도 지금 이 화실에서 배우고 있는 그림의 스타일이 나랑 맞는지 를 돌아볼 수도 있고 물론 아주 기초를 배울 때는요.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된다든지 문센 수업을 들은 지 어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홍대사영화 전공쌤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인스타에서 요한님 잉크톱으로 올린 그림 봤어요. 저도 비슷하게 그려서 올려봤어요. 인스타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저랑 지금 인친이 되어 계신가요? 그분은 일주일에 400명 이상 가셨어요. 우와 400명? 붓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디테일을 위한 붓이 찾았습니다. 자 이제 저는 워시를 할 건데요. 프러시안 블루가 중심인 워시를 할 거예요. 두 가지 색인데 하나는 거의 프러시안 여기 있는 걸 조금 썼겠지만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엄청 프러시안 블루 느낌이 조금 싫으면 약간 얘네들을 좀 타와도 되는데 프러시안 블루가 아깝다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프러시안 블루가 아깝다 할 거예요. 프러시안 블루가 아깝다 할 거예요. 얘는 조금 썩죠? 여기 밑에는 이제는 프러시안 블루와 프러시안 블루가 아깝다 할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은 프러시안 블루 베이스 조금씩 키나크리돈 시에나를 살짝만 섞어 줄게요. 약간 그린톤이 될 건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로 덮어요. 빨리 최대한 빨리 덮습니다. 프러시안 블루가 아깝다 할 거예요. 약간 구불구불하게 덮으세요 지금 좋습니다 네모티브 포인팅은 확실하게 빨리 칠합니다 벌써 자국이 좀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빨라야 돼요 지금 네 이정도 자국은 괜찮아요 빨리 칠해야 되죠 빨리 모자라죠 많이 만든다고 해도 항상 물감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좀 빨라야 돼요 자 이쪽에 가는 애를 됐어요 네 이제 운명을 다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바로 물을 뿌려줍니다. 이거 조명까지 떨어뜨리고 보세요. 스프레이 좀 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스타 아이디 감사합니다. 상현8145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뭐지? 아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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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칠해줄거야. 그러는게 오히려 더 알 수 있을것 같아요. 다시 물을 뿌렸습니다 마르면 어느정도 까지 마를지를 한번 봐야 되요 지금 저쪽에 쓸데없이 타고 온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건 바로바로 닦아 주시구요 남아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기분좋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랐을때 느낌이 궁금하면서도 이렇게 네 요기에 지금 가렸죠 자 일단 이쪽에 튀는 애들은 최대한 최소화 지켜주세요 거북이를 지금 상황에서 한번 말려 볼게요 마이크가 끝나면서 안 껐어 잠시만요 제 disciplinary 사회가 자 그냥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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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말랐습니다. 바다보기나 여자오데 저를 이렇게 입혀주셨죠? 박상현 선생님 아 그러셨군요. 어? 상현님 인스타 주소 사라졌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닦아 줄 부분들은 닦아 주시고 어두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할 부분이 있는지를 좀 보면 되거든요. 여기가 좀 아쉬운데요. 하아 약간 느낌이 너무 막 하아 라인이 이렇게 좀 따져 있어서 여기도 좀 그렇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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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좀 어두운 아이들을 잡아줍니다. 다시금 확실하게 어두움이 인식되도록 이전에 있었던 문의들을 좀 활용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현님 지금 인스타를 지우셔서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소공개가 조금 애매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DM을 주세요. 인스타로 이게 또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계속 주소가 떠있을 테니까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주름이 있어요. 조금 애매하실 수 있고 조금 애매하실 수 있고 조금 애매하실 수 있도록 엘리자벳 엘리자벳 아이데아 오늘 어학 선생님이 와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셨나 모르겠네요. 조금 애매하실 수 있고 좀 애매하실 수 있고 조금 애매하실 수 있고 조금 애매하실 수 있고 오셨나 바다를 바다를 지금 원본처럼 하면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약간의 강렬함을 더 해봤습니다 지금 느낌은 괜찮은데요 조금 이제 너무 약한 느낌도 있어서 그 부분만 다듬어 볼게요 끌고 올려주는거죠 마른 다음에 느낌을 확실히 수채화는 확인을 해야되요 하지만 지금 느낌을 굳이 깰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빛 느낌이 괜찮거든요 거북이 무늬보다 사실 더 중요한게 빛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쪽에 약간 무늬를 맺어주는 무늬를 맺어주는 부분들은 뭐 있어도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심하지 않도록 입체감만 좀 들도록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기 전에 좀 더 어 얘는 또 뭐야 아 조금 애매한 곱자국이 생기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살짝 박민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민정님 처음 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채널 알고 오셨나요 오늘은 평소에 제가 그리는 거를 보시면 조금 이제 도시나 도시나 거리 풍경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오늘은 동물을 그려보고 있어요 됐을 것 같은데요 아까 무늬들도 조금 더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면 될 것 같아요 사인을 하고 얘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을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몇시죠? 12시가 되네 네 시점이군요 이제 점심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인 사인 거의 안 보이죠? 한번 체력력 말리고 떼 볼게요 여기 여기 아까 이제 좀 어둠들만 좀 더 잡아줬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버워크 안 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마이크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전혀 그대로 안쪽 자 이동 다행히 다행히 끝으로 이제 John 여러분 이 자 손 잘 봐야 돼. 좀 전에 다 묻어 버릴 뻔 했죠? 완전 위험했어요. 프레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딱 찍어 버리면 바로 닦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찔하죠? 자 30번째 수채화 스케치북 펜을 쓸 수도 있으니까 수채화 스케치북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30번째 스케치북의 첫 그림입니다 사실상 수채패이기 때문에 스케치북은 아닌데 그냥 편하게 스케치북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재미있게 그렸고 첫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데 재미있게 그린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십시오. 또 영어로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ay I painted the animal turtle yeah but previous time when I painted turtle I had some fail to ignite II expressed light because I concentrated this pattern and put it into material 이 뒷부분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해줄까? 재밌었어요. 이 그림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세요. 질문하시고 질문하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9시에서 9시에서 아기엔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엔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번을 말했지만, 그는 몇번을 말했지만, 제가 그냥... 좀... 좀... 오케이, 이제 다 끝났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그렸어요. 거북이도 구리인지 거북이 양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어 해 줬으면 좋겠네요 동물과 도시 그림의 방법 차이점이 있을까요 느낌이라던가 아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기본은 같을 수가 있는데 포컬 도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어떤 그룹화를 통해서 예예예 그리고 구도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동물이라든지 정물을 그릴때는 이미 정해질 영역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심플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나를 그리는 것이 도시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심플하죠 심플하지만 이 안에서도 리듬감을 확실하게 살려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물 같은 경우는 눈이 또 중요하니까 눈코입을 조금 잡아주고 앞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잡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 느낌에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 주고 빼 줄 부분은 빼 준다든지 그런 식이 좀 필요하구요 그리고 배경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한 번씩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너무 칼각인 것 같은데 왜냐면 주제로 좀 부각할 수 있는 수채화 기법이 살짝 들어간 그런 배경 저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을 내주려고 했는데 잘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바다고 조금 신비로우면서 주제는 확실하게 부각되는 그런 느낌의 배경을 좀 잘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확실하게 오브젝트를 더 돋보이게 드러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 박민정님 진짜 잘 그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도시로 그릴 때 보다 좀 부담은 없긴 한데 도시로 그릴 때는 완전히 정신이 없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잡다가 여기도 잡다가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일 중요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게 빛과 어둠의 느낌과 리듬감을 한 물체 안에서도 잡아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한 물체 안에서 잡지는 않죠 예를 들어 피규어 하나를 집중한다든지 여기 어떤 문이라든지 자동차를 집중하다든지 오브젝트 하나씩이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는 한 가까이 있는 사물 안에서 약간 리듬감을 준다는 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 알람 설정 그리고 방금 말한 부분들 해주시고 앞으로도 재밌게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관련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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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